작년 4월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나쁜 놈하고 같이 데뷔한 것 같아요. 동시대뷔. 그러면 올해의 나이가? 69년생 53살입니다. 대전에서 요양병원의 총괄본부장으로 15년 차 되고 있습니다. 데뷔하시게 된 계기 있을까요? 제가 대전에서 일품가요제라는 걸 했는데요. 거기서 1등을 먹었습니다. 내친 김에 그냥 음반까지 먹어버리자. 그렇게 해서 작업해서. 그 일품가요제가 인생 첫 가요제라고 들었어요. 처음 나가봤어요. 갑자기 나간 이유가 있을까요? 오늘 TV를 보시면서 우리 막내도 예전에 노래 줄곧 잘 하곤 했는데 TV에서 나와서 노래하는 거 한번 보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. 어머니의 소원. 그때 다짐을 하고 가수해야 되겠다. 가요제를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.